미처 말하지 못했어. 너만 너를 좋아했어. 어디구나. 미미 간신히 따라하고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돌아와, 돌아와. 발차. 저희로 보여준 것 같은데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이거는 유진이 빼고 만약에 3시에서 80점 이상 넘어가면 성공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나 조금 알아. 할 수 있어. 진지하게 쳐줘. 미미도 따라했고. 열심히 따라해봤어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죄송한데 무슨 작전인지. 아니야. 별로 기회한 얘기는 안 해. 해주자. 영지만 따라할게. 숨소리가 너무 커. 다 따라해. 행동 모든 거 다 따라해, 지금. 지금부터. 다 따라해. 얘 연배가 어떻게 돼요? 톱샤이다. 기다릴게 언제까지나. 미처 말하지 못했어. 다 나도 나를 좋아했어. 뭔데? 맞아, 맞아. 맞아. 시선을 달려줘. 시선을 달려줘. 시선을 달려줘. 어른은 이제 수만 있다면. 굴러. 돌아와, 돌아와. 돌아와, 돌아와. 발차기. 좋아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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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. 이건. 괜찮지 않아? 이거는. MBC 무용단인 줄 알았어. 나도 순간 MBC 무용단인 줄 알았어. 거의 김설진 씨였어. 평균 점수는 70점밖에 안 되지만 노력 점수와 열정 점수가 다 10점 이상 되기 때문에. 잡화기. 저한테는. 흠이. 그 안주도. 그 안주도. 그 안주도. 나는 어린이빵으로 살 genommen. 더 행복한 것 같고 생각을 했고 그 안주도. 아무것도. 어린이빵. 이제는 이 뱀어.